이 취재기자와의 통화에서도 이경재 변호사가 이재용 부회당 재판에 출석한 뒤 신뢰관계가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요. 사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얘기한 이 씨가 다른 국선변호인을 써야 한다 이 얘기를 직접 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등 돌린 모녀 얘기는 벌써 여러 차례 화제가 됐었는데 이재용 부회장 재판 이후에 정유라 씨가 정말 깜짝 출석을 한 바람에 결과적으로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조금 전에 김태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여기서 말하는데 변호사하고 사이에서 굉장히 약점 같은 것도 말하고 법정에서 차마 얘기할 수 없는 거. 법정에서 나오는 얘기보다 한 200%는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특검에 유리하게 가서 다 얘기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변호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 정유라 씨의 변호인 비용도 엄마인 최순실 씨가 됐을지 모르겠는데요. 국선변호인 쓰든지 마음대로 해라. 어쨌든 자녀관계였던 그런 상태였던 것이 지금 거의 파탄관계까지 간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국선변호인은 알아서 만약에 지금 변호인이 이경재 변호사 말고 다른 변호인이 남아있지만 그 변호인들마저 모두 사임계를 제출한다면 국선변호인은 나라에서 그냥 지정해 주는 것이고 제가 따로 변호사 비용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은 두 가지예요. 일단 이경재 변호사가 사임하기 때문에 다른 변호사를 다 사임하는 걸 보는 게 맞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정유라 씨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본인의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을 하는 거죠. 해선 변호사를 가서 의뢰를 하고 돈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만약에 지금 마땅히 정유라 씨 사건을 막겠다고 하는 변호사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소조차 안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기소조차 아직 안 돼. 그렇죠.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수사 중이니까 어쨌든 수사 대비를 위해서라도 누군가의 조력은 필요한 건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 본인의 경제적인 사항이 어느 정도 넉넉한지 모르겠으나 딱히 정유라 씨를 지금 막겠다고 하는 변호사가 많지는 않을 거거든요. 아무리 이 사건에 지금 와서 발을 담고 있으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안 되면 결국 법원에서 지정되는 국선변호인으로 해야 되는 건데 국선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정유라 씨가 별도로 본인의 사비를 지불할 필요는 없는 거죠. 월급이다 어차피 법원 예산으로 지불이 되는 사람들이니까요. 네. 정유라 씨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이었던 오태이 변호사가 정유라 씨에 대해 직접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 어떻게 얘기했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신뢰관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린이 본인이 나는 내 변호인을 신뢰를 못하겠다고 하면 그건 우리가 그냥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고 또 그렇지 않고 우리도 또한 당사자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겠다고 의사로 확인하고 난 뒤에 도저히 변호를 못할 상황이 무려 살긴 해도 이런 상황이에요. 아직까지 그게 정해진 게 없어요. 집에서 만나지를 못해서 그렇지요. 변호사가 그 집에 찾아가고 하는 게 여기에 뭐에 그렇고 하니까 찾아가지려고 하는데 전화로만 컨택을 하는데 안 받아요. 뭐 안 받을지. 연락이 잘 안 되고 그랬습니다. 출석 이후 굉장히 당황한 모습인데 저 인터뷰에서 저렇게 얘기했지만 이후에 정유라 씨를 살모사에 비유하기까지 했어요. 굉장히 당시에는 흥분을 했었죠. 장시호 씨보다 더하다. 살모사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게 됐었고 최순 씨 같은 경우에는 딸과의 인연을 끊겠다. 이런 얘기도 당시에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정유라 씨 입장으로 보자면 지금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이대 특혜 입학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든가 또 물론 뇌물을 최종적으로 받은 수혜자이긴 하지만 자기가 거기에 개입하지 않았다. 엄마가 다 알아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남겨진 아들, 자식 때문에 사실은 엄마를 배신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토로까지 했다고 하는데 정유라 씨 입장에서는 지금 변호인이 사실은 국선 변호인이든 엄마가 금전적으로 전혀 지원을 해주지 않아서 자기를 보내줄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결국 나중에 기소가 돼도 나는 구속 상태에서 구속되고 처벌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제가 볼 때는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됐든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어머니는 없는 상태에서 살아나간다고 하면 어찌 됐든 살아나갈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지금 최소희 씨가 말하는 것처럼 내 돈을 잃자 쓰지 마라. 나를 배신했으니까 넌 너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더라도 정유라 씨는 나대로 뭔가를 꾸려나갈 각오가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관계가 지금 여기에 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유라도 현재 변호사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 덴마크에 있을 때 한국 변호사들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좀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쨌든 이경재 변호사의 도움으로 한국에 왔었고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잖아요. 이 중간에 틀어지게 된 계기가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경재 변호사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특권과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또 엄마와의 쌓였던 안감이 갑자기 또 다른 이유를 통해서 폭발이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만약에 고림무원으로 정유라 씨가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할 경우 정유라 씨에게는 유리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 정유라 씨가 크게 앞으로 어떤 새로운 혐의가 불거지거나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잖아요. 결국은 학사비리인 거죠. 그렇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정유라 씨가 예를 들면 국선 변호인이 변호를 하든 아니면 그냥 사선 변호인이 변호를 하든 간에 크게 어떤 법적인 부분에서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특권 측과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마 본인도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나가서 이런 식의 진술을 했을 경우에 그 이후에 어떤 사태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지난번에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그렇게 진술을 했다는 것은 그런 정도까지 어느 정도 각오한 것으로 보이고 본인 명의의 재산도 좀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등등 해서 변호인 문제까지도 좀 고려를 하면서 그렇게 대처를 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정유라 씨가 굉장히 독립적인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김태현 변호사, 특검에 이경재 변호사 등 변호인단과 어린 손녀와 할아버지의 관계 같다. 이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본인은 약간 나이가 어린 편인데 이경재 변호사가 아무래도 조금 나이가 있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좀 원활하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원래 유라라고 계속 불렀잖아요. 이경재 변호사가. 자기는 어린아이처럼 대우한다 이런 느낌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요. 제가 많은 변호사와 의뢰인들의 관계를 보지만 변호사가 나이 많으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같이 일 못하겠어요라는 의뢰인은 제가 봤을 때 100명 중에 한 명도 아니고 0.5명? 그건 핑계에 불과한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어찌 됐든 간에 다른 이유 특검과의 얘기가 있었는지 아니면 이경재 변호사가 아무래도 엄마 변호사니까 나랑 엄마는 좀 다르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랬는지 여러 가지 이유는 석사적은 모르겠으나 그 나이가 좀 차이가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을 그런 부분은 그건 정말 저는 일종의 핑계에 불과하다 봅니다. 그런데 이경재 변호사가 최순실 씨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의뢰인에 대해서 잘하기 위해서 변호를 한다고 해서 그게 딸인 정유라한테 불리하게 작용한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에 이 어떤 거대한 사건의 팩트 완벽한 진실은 저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정말 신과 관련된 사람들만 아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건데 만약에 정유라 씨 입장에서 봤을 때 순수하게입니다. 가정이에요. 엄마의 최순실 씨가 다 거짓말한다고 가정하고 정유라 씨가 진실을 말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정유라 씨는 아이고 나는 진실만 얘기하면 무혐의 처문 받고 나중에 기소되도 무죄될 수 있는데 엄마 때문에 나까지 거짓말하게 되면 어쨌든 나도 기소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경재 변호사는 가서 와가지고 엄마를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니까 이거 나는 뭐지? 나는 정말 솔직히 얘기하고 무혐의 처문하는 게 나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디까지 이 얘기는 정유라 씨가 진실이고 최순실 씨가 거짓이라는 가정에서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유라 씨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진실은 저도 모르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장시호 씨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 씨가 죄를 떠넘겼잖아요. 굳이 얘기를 하자면 장시호 씨 입장에서는 최순실 씨를 배신해야지 자기가 살아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다 그냥 했을 뿐이에요. 난 모르고요. 그리고 또 이경재 변호사랑 최순실 씨가 주장하는 것을 그냥 동의를 해주기만 해도 사실은 굳이 배신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였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이 작동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엄마를 배신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이게 계속 우리들의 머릿속에 물음표가 찍힐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이전에 나왔던 얘기는 몰래 숨겨놓은 재산이 있을 것이다. 그거를 재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정유라 씨가 나는 그래도 그것 때문에라도 배신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남겨진 자식을 위해서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 여러 가지 설들이 있고 분석들이 있는데 그 물음표가 아직도 저는 잘 해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유라 씨가 국민의 공부를 많이 사긴 샀지만 어쨌든 엄마한테 묻어가는 거고 엄마는 최순실 씨가 다 주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유라 씨는 그렇게 기소된다고 큰 죄가 될 것 같지는 않다고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어쨌든 배신 아닌 배신이 됐다는 얘기는 정말 딱 두 가지인 거죠. 본인이 뭔가 말씀하실 때 숨겨야 되는 게 있거나 아니면 본인은 정말 너무나 양심에 어긋나서 진실을 말하고 싶거나 두 개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아마 성장 과정을 보면 계속해서 정유라 씨는 어머니 최순실 씨의 어떤 견제와 뭐라고 할까요? 울타리 울타리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쭉 보면 결혼하는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과정 쭉 그렇게 계속 엄마와의 투쟁을 통해서 이렇게 해왔어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심리적으로 재판 조사받는 과정에까지 변호사를 통해서 그런 어떤 이렇게 얘기하고 울타리 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유라 씨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떤 반발심을 가졌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난번에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라는 부분도 사실은 변호사가 이경제 변호사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정유라 씨가 사전에 얘기된 게 아니고 그냥 변호사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유라 씨는 출석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겠다라고 검찰 쪽에 얘기한 상황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유라 씨가 상당히 나도 생각이 있는 사람인데 왜 그냥 맘대로 그림을 그려가지 이런 강한 반발 같은 걸 했던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